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헬로 답오리님 안녕하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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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예 이 조명도 켤까? 오 너무 밝아 땀땀땀 나의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 코팩을 한번 해야겠다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오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헬로 헬로 하이 원 몰타임 하이 오빠 사랑해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우시우 집에 있어요 집에 누워있습니다 와 앞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그 사이에 형일님 안녕하세요 오빠 사진 보정 중이었는데 귀신같이 알고 방금 켜지도 오빠 진짜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손 흔들기 저도 보고싶어요 이리와요 이리와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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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기 내 이름은 라리사 미란다 나는 브라질 출신이다 반가워요 라리사 미란다님 다 보여요 뭐가요? 어 다 보인다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희 집이요 내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렌즈도 껴볼까? 심심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반갑습니다 오늘 뭐하세요 불금인데 다들 누구야 다 보인다 하는 사람 좋아하는 뭘 부탁해요 뭘 부탁한다는 거야 당신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제부터 말이야 자꾸 19금 어 그런 쪽으로만 바라는 거 말이야 옥상에서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요 빨리 와요 저 옥상 올라갈게요 저 반갑겠어요 이제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요 애교 오빠 싫어요 시작 시작 오라버니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서 줘보다 이 어 잘못 눌렀어 문 앞입니다 뭐야 문 앞 문 앞에 문 앞이라고 우리 집 사람 사람이 말이야 진짜 어? 소형 공구 이 공님 안녕하세요 그런 적 없는데요 오늘 회사일로 기분 안 좋고 무슨 일 있었어요 와 환희다 그래서 욕을 해? 잠깐만 이거 긁고 줘 오빠 집에 있잖아 아 아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물이 빠지네 진짜 Your lips are so bad 하하 환희욕박제 인성 인성보소 와 인성 진짜 오늘 버스킹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아까 그 소나기 내린 거 아세요? 장난 아니었는데 하 말하려면 길어요 왜요? 직장 상사가 괴롭혔어요? 교육 3주차 듣는데 너무 지침 무슨 교육이요? 아직도 더 빠질 물이 있어요? 아니 계속 빠져 머리 물이 지금 이봐 이봐 머리가 거의 이제 은색 은색? 은색? 흰색? 백색이 되고 있어 내 머리카락이 나도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머리 감을 때마다 이게 빠진다고 같이 자자 저기요 같이 자자니 승급교육? 무슨 승급? 게임? 직장에서 괴롭혀서 관뒀어요 이런 야레야레 라리사비란다님 HJ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이 사장님 전화번호 불러 제가 욕하기 검은색 해야겠다 아 이 사람이 로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렌트가 너무 세서 강렬해요 어제 방송 때 아프리카랑 유튜브 라이브 때 저 이제 미성년자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집 주소 막 어? 이 사람이 말이야 레나님 히히 우리 집으로 와 환 씨의 집 주소 공개하겠습니다 환 씨의 집 주소는 서울 서울 도봉구 타워팰리스 오늘 은근히 보고 싶 집 주사 씨 서울 강북구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오늘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지 2차전입니까? 아니요? 아이 저는 누나 진짜 누나 왜 그래요 진짜 누나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나갈 생각 전혀 없는데 터키 터키 터키라 터키는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죠? 이래 아 아 불편해 계속 엎드려 있었더니 이걸 짜내야겠다 피지 화이트 헤드 화이트 헤드 화이트 헤드 같겠어 여기 혼자 있어요 피시박 갈 거야 피시박 연습실 가서 갑자기 피아노 치고 싶은데 돈 다 써버려서 택시 입고 없어 괴엽다 나는 더 많은 방송 너는 더 많은 방송 방송 방송을 가줘야 한다 두세 자주 하지 않나야죠 오늘 술 너무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까요? 술만 마실까? 널 마셔버릴 수도 있어 잘 자요 왜 나 재우려고 그래 근데 안 잘 거야 어제 받은 돈은 다 어디고 다 썼어요 사라하언니 안녕하세요 깨깨 팬분들 멘트가 아무리 봐도 2차점 안전지 더러운 자식 강태 없어 강태? 너 저 자식이죠 안 되겠다 너 라이브 초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거절해 라이브 방송 진짜 신나게 콜? 아기잖아 아기 아기들 데리고 뭘 하겠어 와 이빨 하얘야 내 이빨 최고지 마실 에브브라닉크 겁나 버려놓고 아쿠 Can you say hi I'm 민석 원스페인이시 민석 하이 스페인 옷 안 입고 있어 그럼 더 해야지 Kill this love 아기 아니에요 입술이라고 보이는 혐정 이빨 다 보이잖아 아 이재한 중여러로 어 막 막 막 아 아 아 아 이재한 중여러로 막 막 막 이게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이빨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씨를 꼽겠읍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예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나 요즘 그 노래 맨날 했는데 지금 차트 2위인가 그럴걸요? 좋죠. 김나영이라는 분이 옛날에 배빌런 그거 피처링 해주는 분 맞나? 어쩐지 내 이빨도 그렇더라고. 아 너무 재밌는데 애기라고 할 때 기분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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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베이비.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섹시하죠. 법방을 해야되나? 공연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공연 보러 오세요. 공연 보러 오세요. 내가 엄청 썩자. 뭐가? 뭐가요? 건강하다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가 우뚝 쏟아있듯. 소 섹시보이. 와우. 네. 법방 원추. 쉽고 걸 수가 없잖아. 인스타는. 볼 거 없습니다. 저 거기서도. 공연 보러 오세요. I love Korean.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구만. 저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오늘 공연 안 하고 뭐 했어요? 회의했습니다. 오늘 회의. 근데 회의 지각해서 혼났어요.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뉴뉴. 뭘 써요? 개 좋아하기. 오늘도 필터링 없는 방송. 키야. 키스미? 컴온. 키시를. 너. 너. 잘하지. 키. store. 아우. 스테이씨. 포기시 팬을 러브 유. 땡큐. 아우. 아우. 설렘다. 설렘다 미 레키. 이빠는 섹시한 소년이다. 아프리카로, 넘어갑시다. 이럴 거면. I will die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알려줘요 키스 맛 좀 보여줘 키스 진짜 잘한단 말이야 입술 보면 몰라 입술 입술이 키스하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거라고 입술이 두꺼워서 맛있어 어딜가요 오빠보다 잘할걸 아니 이제 위성년자에서 성인 되신 분이 까부신다 맛보고 싶은데 맛집이라고 굿날 오 마이 갓 I need korean boy friend 입꼬리가 예술이네요 아 아유 드렁크 너 아주 멀쩡합니다 수영하시면 얼굴 엄청 빨개져요 저는 아주 멀쩡해요 기니차도 이렇게 방정되나요 연남동 맛집 길린석 입술이래 음 연남에서 잘 안돌아다녀요 저 주로 합정 홍대 좀 꽤 많이 있지 아 maybe I did you come on come on 투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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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다 뭐야 슬립 지금 취했으면 좋겠다 저 안 취해요 웬만하면 술 좋아해서 엄청 잘 마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님들보다는 잘 마실걸요 이 술찌들아 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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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더 먹고 싶다 투데더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같이 사는 멤버 2명 방송에 잠깐 나오지 나갔어요 지금 아령 하세요 Do you like sexy girl? Very very like 난 너에게 취하고 싶다요 나한테 취한다라 나의 맛에 재밌겠다 같이 마시면 주량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소주 기준으로? 음 음 솔직하게 말해서는 헤어질 자신이 없어 감금 콜 저기요 누나 나 그런 거는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요 응 덮친다 덮친다 아휴 자꾸 그러면 못 나가게 해줄 거야 믿어요 나 힘세해 새병? 새병 다운 내일 공연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How are you? I'm grand father 100 years 홍대 소문 났는데 뭐 내가 맛집이라고? 뒤에 보낼게요 죄송 죄송 두 병 맞습니다 두 병 정도 마셔요 소주 천천히 마시면 두 병 반 정도 마시겠다 Can you say 친차오? 친차오 I want you Come on Come on come on My home 월요일에 버스킹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에 버스킹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다소님 뭐야 술지네 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 나와 Can you speak Chinese? 다자하오 오 아이니 와이니 두 병 두 병 야계 야계 어떤 종류의 여자를 좋아합니까 저요 현일님 같은 여자요 나이스입니다 금방 취할게요 간증을 부시고 올게요 오빠 집 앞이야 우리 집 앞에 몇 명 있는 거야 오빠 잘 못 마시네요 하 로라님 어디에요 술로 한번 죽어볼까 어 술로 한번 죽어볼까 어 까분다 테이블에 머리 박고 주문하시는 거고 계산하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네 릴리아 we come to korea next year call me 한강에서 같이 쓸맛이야 와 낭만 있다 한강에서 좋지 편의점이나 돗자리 깔고 차도 한 대 훔쳐가지고 차에서 잘 if i come i call you 오빠 if i come i call you 오빠 시화기에서 데리고 나가야지 저거 엄청 우운데 기사해준다는 말을 반한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건 아니고 택시 탔어요 어디 감사합니다 누나 차 있어 누나 차 넓은 차 아니잖아요 차가 넓어야지 차가 넓어야 차가 넓어야 응 편하지 누나가 있어 준비해 갈게요 우리 김민석씨 요즘 사춘기인가 봐요 몸만하면 싶고요 음 그런가 어쩐지 요새 텐트가 높게 처지더라 아침에 미쳤다 오빠 나 SUV 있어 어우 좋다 뒷좌석 이렇게 다 민 다음에 의자 눕힌 다음에 눕히는 거지 높은 거 맞아요? 높고 어 텐트네요 되게 텐트가 시간이 되면 불러 이미 술 마셨어요 취현주 오빠 룸메이트는 누구니? 봉근태영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사실 나는 약간 한국적이지 않지 피부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난 한국적이지 않아 바나나. 아 과일 바나나 좋아하신다고요? 전술 마실 때 귀여워져요. 지금도 애기 애기해서 귀여운데요. 안녕하세요 오빠 반갑습니다. You're smiling baby. I'm not baby. I'm a sexy guy. 튼튼하구나. 엉강하네. Last week I saw you both came. 섹시한데요. 섹시 보이스. 아니 내가 좀 태어날 때부터 애기 때부터 좀 섹시했어 내가. You are cute and sexy. 준비되어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신분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 건강하다. 여러 부분. 재환 오빠도 안녕하세요. 재환이 욕하고 나갔나? 에이. 진짜 처음 쳐봤어요? 데일리죠? 유리창 주먹으로 팍 뺀 다음에 그냥. 문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응? 하지. 민석 오빠 만약 내가 애동생이 있다면 그녀를 화니 오빠에게 소개시켜 줄 거야? 화니요? 화니는 안돼요. 화니 내꺼야. 차 뒷자리 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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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다. 오늘 밤은. 오늘 밤은 그냥 보내기가 싫다. 두고 우리 집 올 사람. 두고 우리 집 와서 바람. 차 뒷자리 너와 나. 사랑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때만 다 생겨나고 다 시그시더라고. 보니까. 차 뒷자리 너와 나. 중요한 게 빠졌네. 조심해야 돼 영상. Your voice is so sexy. Thank you. You drunk? No. I'm not drunk. 택시 개설하면 갈래요. 차 끊겼어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책임은 못 져요.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차 끊겼다고. 저 실제 지인들만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어 필터링 없이 말할 뻔. 뭘요? 말해봐요. You can follow me? Sorry. My real friend only follow me. Yeah. 집에 갈 생각도 없는데. 차 끊긴 게 대수? 집에 안 가면 어디 가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그러면. 아니면. 불편해. 불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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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 준비는 중요한 거 희득. 키득이죠. 아... 아... 우리 침대 너무 편한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침대가 넓은가요? 영어 조금 말해줘요 오빠 Hello, my name is sexy guy 캔디 말하나? 캔디 저 신고하지 마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캔디가 왜 신고를 당하지? 인스타는 너무 공개적이에요 침대는 좁을수록 좋지 너무 좁아도 너무 좋아지면 그래 너무 좋아지면 그렇습니다 혹시 책상 있어요? 미쳤어 당연하죠 남자 데려오고 싶어서 집 주소가 뭐였더라? 로라님 비밀번호가 뭐예요? 처음에 어때? 올라가면 내 집사람들이 캔디 말고 어제오늘 다 해서 에헴 울지볼래 여러분들 불금인데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타는 금요일인데 다들 뜨거운 밤을 보내야지 책상 로망이 있구나 책상 로망이요? 책상 로망이요? 아니요 그냥 망한 거지 미쳤어 바이바이 굿날 바이바이 식탁이 좀더 이태원동 용산구 210 오케이 이태원 이태원 여기서 택시 타면 얼마나 걸리지 30분 걸리나요? 이태원 이태원 미쳤어 미쳤어 케어 오빠 일을 찌로 오세요 내일 불태울 예정 나 지금 이미 달아올랐는데 15분 오빠 언제 한번 갈게요 양주 캐핑하는 거 있으니까 문 많아요 아 무슨 양주 근데 나 양주를 많이 마주하는데 이름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뭔 마시는지 엠티 값은 있고 무슨 엠티 아 대학생들 가는 그 엠티? 당연히 와야죠 이미 샤워했어요 너무 솔직한agar 오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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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디스 자운드리기. I don't understand. 표정 관리하자. 세 명 돼서 나오는 거기. 어떻게 세 명이 돼요?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구나, 친구. 그런 뜻이었군. 불국이야 PC방에 나가야겠다. 축구 게임해야지. 표정. 여러분들 지금 뭐 읽고 있어요? 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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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고 싶다. 방정하고 PC방에 나가야겠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빠 배불러? 아니요 배고파요. 안 입고 있다면 믿어줄래? 아니요 안 믿어요. 방송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두어서 오빠 생각. 술 마실래? 저 지금 친구랑 같이 수영할 수 있어. 어디예요? 어디야 거기? 어디야? 어디야? 응?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 내가. 저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봐봐요. 재밌겠다. 진짜 버스캠이 보고 싶어요. 홍대. 홍대에서? 좋겠다. 가깝다. 걸어갔다 했는데. 고래도 방송 켰네. 오빠 잘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고래가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시청하지 마세요. 네. 그럼 저는 방송 종료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고래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